4 한식 매치 시작됐습니다 오 엣지 받아 내면 4득점 했습니다 잔플레이에서는 하지만 또 연결력에서 중진에서도 패전량이 굉장히 많은 선수에요 예 예 서비스범 처음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다소 경기장이 낯설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아직은 많은 부담을 내 이 순간에 본인이 연습했던 기량을 좀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차례 이어집니다 공격 다시한번 이혜성 강한 서브 출발 3구 김민호 서브 리시브 포인트 1 5 1 2 3 3 4 3 4 5 4 5 5 5 이해성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또 뭔가를 느꼈을 이해성 선수인데요. 그렇죠. 이해성의 공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무리하게 저렇게 쏟아붓기. 김민호 서비스. 김민호는 또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지금 프레이를 펼치고 있는 김민호 선수예요. 예. 자 김민호는 높게 띄웠습니다. 이해성. 3구. 2구. 이해성 강하게 돌아섰습니다. 백핸드픽. 리시브가 많이 떠. 서비스. 이해성. 김민호 떨어뜨려 놓은 김민호입니다. 더하인드 탑스피인. 한 차례 서비스가 더 남아있습니다. 강한 서비스. 강한 서비스. 이해성의 서비스입니다. 이해성 힘을 앞서 있습니다. 김민호의 서비스. 백핸드. 하지만 아직 승부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 두 번째 게임 스코어. 5대2입니다. 계속 따라가고 있는 이해성. 마지막은. 스코어 넉점차. 강한 서버 출발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김민호 선수가 스코어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성대범. 점수 9대2. 김민호 서비스. 김민호. 자리를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이해성. 김민호. 받아 냈습니다. 제작지원. 10월 3일. 60일. 않는 계세요. 60일. 90일. 100일. 70일. 70일. 80일. 고맙습니다.